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정봉주 후보 논란과 관련해서 하루 사이에 이제 급격하게 좀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제 그러니까 이틀 전에는 아이 뭐 정봉주 후보의 그 목발 발언은 좀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고 하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어제는 확연히 온도차가 났어요.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민 눈높이를 보신 바와 같이 이야기했고 어제 밤에 결국에는 정봉주 후보 서울 강북을의 민주당 후보로서의 공천 취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본론이 무엇인데 이거죠. 오케이. 그럼 서울 강북을의 그 후보로 결정이 됐던 정봉주 후보가 아웃이 됐다. 취소가 됐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가는 거야. 이게 이제 본론이죠. 자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주 대변인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박용진은 안 됩니다. 뭐 이런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정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박용진 후보도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었겠죠. 정봉주 후보의 발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추천 의결로 가는 거고. 비명의 대표격인 박용진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초점자를 안 올리는 건 아니야라는 오해를 설법도 한 상황이긴 해서. 후보가 된 사람에 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이 전략 공천 될 가능성이 크다. 4년 전에는 경선 끝난 후에 차점자를 올린 적이 있긴 있나요. 그런 얘기도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해당되는 경우는 전략 공천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안 됩니다. 박용진 의원은 아니에요. 뭐 그 얘기입니다. 강북을은 정봉주 vs 박용진 결선이 붙여졌고 그랬는데 박용진이 지금 후보한테는 공천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취지인데. 그래서 지금 박성준 대변인 얘기는 강북을은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정해서 누군가를 거기에 공천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 스텝 더 들어가 보죠. 누가 거론이 되고 있느냐. 이런 인물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답니다. 전략 공천자로 서울 강북을 해. 더불어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 오 또는 조상호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죠. 이번에 금천에서 출마했는데 안 됐어요. 경선에서 졌어요. 현역 최기상 의원한테. 그런데 어쨌든 한민수 또는 조상호 이 두 사람을 강북을 해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일각에서는 찐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송영훈 변호사님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보시면서요. 정말 박용진 의원을 어떻게든 공천을 안 주려고 하는구나. 박용진 의원을 굉장히 미워하는구나. 민주당이 정말 찐명일색으로 재편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민주당을 걱정해 줄 처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말씀 드리자면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이 이번 정봉주 전 의원 공천 파동을 계기로 공천을 받는 것이 그래도 민주당을 위해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가 한 송이쯤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또 장미가 진보 정치의 상징 아닙니까? 박용진 의원이 진보신당. 장미. 진보신당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찐명 사이에 피어난 장미가 하나쯤은 있어야 민주당도 당내의 어떤 다양성이 있고 건강성이 있다 이렇게 뭔가 주장할 수 있는 논거가 생겨요. 그리고 그 지역의 전통적인 민주당원들도 그래 박용진 어렵게 나왔으니까 막차같이 살아봐라 이렇게 응원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찐명으로 공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 의한 사당화의 완결판이 되는 것이고 국민들께서도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어떤 포스트 이재명이 들어설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기류는 박용진 후보한테는 공천을 주기가 어려워요. 이건 이제 틀이 정해진 것 같고 거기는 전략 공천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상호 또는 한민수 이런 인물들이 이른바 소위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찐명들이 거론이 된다. 이런 것인데 규정은 늘 뭐랄까요. 일관성이 있어야 논란이 없겠지요. 뭐 이럴 때 틀리고 저럴 때 틀리면 논란이 불가피할 터인데 보시죠.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4년 전에 총선이 있었죠. 그 당시 민주당의 부산 금정구의 후보 중에 김경지라는 분이 그 당시 공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김경지 후보가 사생활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처럼 정봉주 후보처럼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저 당시에는 어떠했느냐. 바로 그 김경지 후보와 경선을 치렀던 오른쪽 박무성 씨가 공천을 받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경선 2위 후보 자리 승계.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강북으로는 저거 안 된다. 2위였던 박용진한테는 못 준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략 공천으로 갈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규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많이 안 나온다. 이런 것인데 성치훈 부의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4년 전 부산 금정구와 차이가 하나 있죠. 어떤 겁니까? 부산 금정구는 험지고 강북불은 양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차점자가 원칙이 아니라는 건 저는 동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차점자에게 줘야 된다. 그럴 경우 공천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뒤처지는 이득을 한 사람에게도 원칙상 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건 맞긴 하나. 저는 박용진 의원에게 만약에 배제시킨다. 박용진 의원을 배제시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자백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박용진 의원이 2차 결선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봤을 때 본인이 이긴 이겼다. 그런데 감점 요인 때문에 졌다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일단 박용진 의원을 결선까지 올릴 정도의 적격 후보로 선정을 해줬는데 왜 배제하는가 이 문제가 하나 있고 유권자들과 당원들이 그래도 감점을 받기 전에 1등으로 뽑아준 사람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 이것들은 원칙도 의심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유권자들 그리고 국민들 지역구민들에 대한 의사도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박용진을 배제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으나 다만 원칙적으로 차점자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저는 동의하는 부분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후보군으로 오르고 있는 분들이 과연 전략공천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지도부에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이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박용진 의원이 속한 강북을이라는 지역이 뭔가 왠지는 모르겠으나 도드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번 강북을은 결선까지 갔어요. 결선. 그렇지요. 원래 3자였는데 이승훈 변호사가 안 되고 결선까지 갔다가 결국 정봉주 후보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선 투표라는 제도가 있었던 지역이 아마 그때 송영훈 변호사는 잠깐 말씀하시기를 이 강북을이 유일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일했던 겁니까? 아니면 몇 개 안 됐던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까? 여기가 처음이었고. 여기가 처음이었고. 그걸 제가 방송에서 지적하고 나서 나중에 3인 경선 지역구들 중에서 민주당이 결선 투표를 두도록 한 곳이 몇 군데 추가로 생겼습니다. 추가로 몇 군데 생겼고. 어쨌든 그 포인트 하나. 또 하나는 이번에 아까도 부산에서도 4년 전에 원래 이렇게 한 명이 공천 확정자가 탈락을 하게 되면 그 2위였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승계를 받는데 이번 강북으로는 그런 거 안 돼. 뭐 이런 것이고. 구자홍 차장이 왜 그런 것일까요? 뭐 왜 그런지는 민주당 내부에서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 그 사람에게 공천을 주기 위한 시스템 아닌가. 고무줄 잣대가 시스템이란 이름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민주당이 일관성이 있는 정당이라면 지난 2022년, 2020년 부산 금정 사례를 이번 서울 강북 의뢰도 적용하면 됩니다. 경선 1위 후보가 문제가 있어서 공천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차점자에게 승계한다. 이것이 민주당 시스템 공천의 원칙이다. 이렇게 발표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비명계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 어떻게 보면 찬성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서 총선 이후에 치러지게 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박용진만 아니면 된다. 그런데 이런 굉장히 왜곡된 시스템이 서울 강북 의뢰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울 강북을 지역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지요. 아까 박성중 대변인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박용진 의원은 어려워요. 이런 취지였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박용진 의원은 어려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